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강의의 목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강좌는 기입형 잡기입니다. 시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기입형으로 나왔을 때 점수를 읽지 않도록 대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설명 위주로 이렇게 쭉 하면서 한 번씩은 머리에 이렇게 터치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고사장이 갔을 때 어쨌든 기억이 나도록 그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점이 2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합격과 불합격에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강의, 방구석 강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구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지만 많았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생산적이고 홈트 같은 거,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편하게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강의 활용 방법을 조금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각잡고 이렇게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기반의 강의가 좋아요. 편하고 좋은데 지속성이 좋지 않다는 거, 오래 듣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막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드시면서 한강 이렇게 완독하고 완강하고 자기 전에 잠깐 20분, 30분 정도 듣고 또 다 못 들으면 그 다음날 듣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듣고 있는 강의. 그래서 알고 있는 거 혹은 또 모르는 것들을 귀로 듣는 기입형 잡기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개인적으로 원래 기획했던 것은 유료 강의였습니다. 조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도 한 번 걸렸었고 목소리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돼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편하게 강의 들으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댓글로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답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출제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원캥 어둘트에 따로 이렇게 오셔서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강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여기 이 교재입니다. 보이시죠? 4판. 애플 강의 4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자 기입형 위주로 쭉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강의를 따라와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 Methods, Approach, Design, Practi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 대부분이 대부분이죠. 여기 지금 Practic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아 Precis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대부분의 시험 내용입니다. 여기가 나오고 A박스의 원칙이나 어떤 설명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근거들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정도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입형 위주니까 다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교수법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빨리 보시면은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으면 됩니다.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황색이나 노란색 위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개입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표시를 해 놨습니다. Students regularly work in groups or pairs to transfer and negotiate meaning. 자 동사가 Negotiate이고 목적과 미닝입니다. 대부분의 CLT 기반의 수업은 목적이 이론적으로 의미협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단어로 나왔을 때는 Negotiate 다음에 미닝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은 난이도는 굉장히 하급의 난이도겠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Which one person has information that the other lacks?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정보의 전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공백이 있다. 자 CLT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Negoti, 미닝의 창조, 기회 제공, 두 번째, information의 전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것 기반으로 보시면은 Authentic tasks 두 단어입니다. Classroom materials and activities often consist of authentic tasks and projects presented and practiced during segments of pre-existing meaningful discourse, not materials primarily constructed for pedagogical purpose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것은 학습 자료, input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Authentic material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입력 영역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은 Authentic tasks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수 여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가 Authentic tasks의 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언어 사용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업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Authentic tasks 입니다. 자 약간 첨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교수 여목을 그 테스크 베이스드 슬로버스를 마련할 때는 Authentic tasks를 먼저 needs analysis 통하여 준비된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어떤 교수 목적에 따라서 준비되는 것들이 Pedagogical tasks 입니다. Pedagogical tasks는 언어적인 요소가 고려된 과업들 입니다. 언어적인 요소가 고려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meaning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meaning 중심입니다. Authentic tasks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Not materials primarily consists of constructed for pedagogical purposes 라고 하는 것은 Authentic material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시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Skills and integrated. Skills are integrated from the beginning. 자 이렇게 CLT의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Integrated 돼 있습니다. 스킬이 통합이다. 뒤에 보시게 되면 스피킹과 라이팅과 리스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스킬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품사 형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 속에서 잘 찾아 쓰셔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integrated 라고 합니다. 다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뭘 하는가? 교사 역할을 보시게 되면은 교사는 Teacher's role is primari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secondarily correct error 돼 있습니다. 여기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인데 여기 촉진자라고 하는 명사형이 facilitator 입니다. facilitator 철자 조심하시구요. 이 facilitator 역할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만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을 걷어내 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 결국 facilitator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개별적인 어려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따라서 반드시 의사소통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아이디어의 제안이 될 수도 있겠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구요. 그래서 각자의 아이들이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facilitator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signer method, CLL 이라고 하는 교수 명명, 이름 등등은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갑니다. 각자 읽어 보셔도 되는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post method year, 여기 있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summary 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러가지 교수법에 대한 전체적인 일장은 개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1번은 됐구요. 자 2번은 facilitated negotiated meaning. 자 여기 이제 ed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의미 협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술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입형으로 나왔을 때 여기 철자 negotiated meaning. 앞전에는 negotiated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negotiated intera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negotiated interaction 을 교사가 뭐 한다고요? 촉진한다. 두 가지, 김교사와 박교사의 수업을 비교를 해 놓고 하나는 통제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교사 중심의 의미를 끌고 가는 학습자가 언어 형태의 사용이라든가 의미의 어떤 선택권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박교사의 수업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면서 뭔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경험하겠죠. 그때 무엇을 할까요? 네, negotiated interaction이 촉진되는 수업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단어, 뒤에 괄호가 나오고 뒤에 어프로치가 나왔다, 테크닉이 나왔다. 뒤에 나오는 단어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출제위원이 주어를 무엇을 사용했고 그 떨려있는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논하는지 데이터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끔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Conscious Raising Technique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교육론적인 콜로케이션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Negotiate Meaning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Negotiate Interaction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례들이 나올 때는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한다든가 Confirming, 그리고 Reacting 등등등 Teachers, Student & Student Interaction 학생 간의 대화도 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Negotiate Interaction이 촉진되는 수업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중요한 내용을 여기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Initiate Classroom Talk입니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대화를 실시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까요? Communication Breakdown은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산물이 결국 의미협상 Negotiate Interaction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대부분 의미협상 전략을 고르고 스시오가 많이 나왔어요. 채점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획형 위주로 보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Heuristics입니다. Heuristics. Intuitive Heuristics라고 해서 앞에 Intuitive라고 형용사가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요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질문이 있는 교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질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vide enough data for learners to infer underlining grammatical rules Since it is impossible to explicitly teach all the rules of the L2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추론하게끔 하라 라고 했는데 이 Heuristics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용 기능적인 사용 중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Heuristics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철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또 학습 과정에 있어서 뭘까요? 발견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또 아이들은 이런 발견 학습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Heuristic한 것이 활성화되고 있다. Heuristic한 기능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시 한번 Heuristics 다음 보겠습니다. Foster language awareness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contextualized linguistic input 맥락화한다 라고 하는 거 명사형은 contextualization 입니다. 이것이 Discourse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contextualization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보게 되면 뒤에 언어 형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 형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똑같이 I like you 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 CLTS 담아 기반의 어떤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contextualization 혹은 contextualized linguistic input 입니다. 자 이 목적이 meaningful discourse based activity 라고 되어 있어요. meaningful discourse based activity 이것은 목적은 하나죠. 기능적 언어 사용을 보여주기 목적으로 항상 sentence 레벨이 아니라 discourse 레벨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form meaning connection, form function connection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언어가 사용이 되는지 meaningful하게 아이들이 이해가 되게끔 아 뭐 그 I like your hat 이렇게 했으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맥락 안에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돕기 위해서는 맥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7번 integrate language skill 앞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든 실제 언어 사용은 분리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뭡니까 모든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listening, speaking, not taking 까지 해서 다양한 통합적 스킬의 사용에 기회가 제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 8번 내용 autonomy. 자 여기 두 단어일 때는 learner autonomy, 한 단어일 때는 autonomy 입니다. 자 여기에 최종적인 언어 학습의 목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언어 학습은 결과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학습 과정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CLT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effective learning strategy 자 여기 지금 learning strategist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learning strategy,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뭡니까? 교실 안에서만 학습이 제공되는,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효율적으로 중간 언어 상태에서 내가 보다 더 어려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learner autonomy가 촉진된다 입니다. 자 잠깐 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learner autonomy가 나오는 정답일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교사는 전략에 대한 awareness와 practice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강조될 겁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learners to use strategies such as planning and self-monitoring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learning strategy의 사례입니다. planning, self-monitoring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meta cognitive strategies 입니다. 이 개념들이 서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너무 한쪽으로 정답 기반 만들어 놓고 문제를 보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정답이 learner autonomy인데 meta cognitive strategy 라고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learning strategy 심지어 communication strategy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죠.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고사장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와 구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출제자의 출제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9번은 문화학습에 대한 측면입니다. learners to become sources of cultural information 학습자가 여기는 이제 L2학자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문화학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nsure social relevance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자가 언어학습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타당함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언급을 하겠지만 학습자의 needs를 반영한 수업이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needs analysis를 거쳐야 이제 모든 수업이 뭡니까? 유의미하게 된다. 다시 needs analysis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커멘트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classroom application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assess students needs 이렇게 나와 있죠? 학습자들의 needs를 assess 한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어떤 필요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나중에 needs analysis 부분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학자의 뭡니까? 관심.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자의 중간 언어 상태, 현재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수업. 이런 것들이 reason analysis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etermine the entities learning style, cultural backgrounds of individual students to extent that this is possible in develop activity and material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교수 여목이 마련되어야 된다. 학자의 needs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Attitude도 포함이 되고요. Learning style이 어떠한지. 문화적인, 개인적인 아이들의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Identify discourse genres, speech activities, text type that students need to learn so that they can be incorporated into materials and learning activities. 어떤 장르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needs에 대한 영역입니다. Speech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사회 맥락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Speech acts라고 하지요. Speech acts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material에 반영을 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4번 여기 보셔야 되겠어요. Corporate Based Research, Corporate Based Dat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Corpus Based Data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Corpus Based Research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 먼저 Corpus 라고 하는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Corpus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어민이 쓴 스포큰 랭기지와 written language를 컴퓨터 데이터 상에 모두 모은 그런 방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은 authentic한 언어가 반영된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 그래서 authenticity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원어민이 어떤 언어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지에 대한 콜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Corpus 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 이렇게 좀 짧게 마쳤습니다. 자, 여기 1강 이렇게 오늘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2강에서 또 계속 기입형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